오늘 신호미 시스템 18번째 시간이에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수업을 그냥 듣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니까 실제로 예전에 리처드 파인만이 Lecture on Physics 그 책 알죠 여러분들 실제로 강의한 것을 옮긴 거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 대해서 나중에 칼텍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 강의가 너무너무 인기고 교수들까지 와서 듣고 책까지 나오고 그리고 파인만이 그 책의 인쇄를 칼텍의 물리학과에 들어가도록 해놓고 은퇴를 했대요 그래서 물리학과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과연 이런 멋진 강의가 학생들의 변화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파인만의 강의를 들은 학생과 거의 같은 시기에 파인만이 아닌 다른 프로페서의 물리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어떤 인식 변화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제대로 된 물리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가 결론은 뭐였겠어요?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 렉처 온 피직스 책에 제일 안 좋은 점이 문제가 없죠 그렇죠 뒤에? 기억납니까? 보통 프로블럼셋 같은 게 있는데 책들은 그 파인만의 렉처 온 피직스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어도 풀이가 없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강의만 잘 들어가지고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발전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건 이거예요 내용을, 이론을 충분히 내가 숙지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문제만 많이 풀어서 해결될 때도 있어요 그 이론이 별로 깊이가 없을 때는 그런데 이제 대학에 와서 여러분이 여러 수업을 들으면 점점 깊이가 있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풀어볼 수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는 그 모든 컴비네이션을 다 못하니까 그냥 문제집도 적당히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종합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있는 애들 사실은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서 발전하는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시절이 되면서 이 사교육의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모든 가능한 컴비네이션을 다 두드려 넣은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한 문제는 다 한 번씩 본 거 그런데 대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우기와 익히기의 균형을 잘 맞춰야지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연구를 할 때도 대학원 가면 연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책을 읽고 여전히 논문을 읽어요 그게 공부죠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춰야지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배우는 과정에서 Stop and Think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서양에서 실제로 체스마스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체스 챔피언들을 놓고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발전을 했는가 봤더니 체스 게임을 많이 한다고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체스 게임을 하고 나서 또는 하는 와중에 놓을 때마다 그 한 수 한 수가 무슨 의미인지 같이 앉아서 음미를 하고 끝난 다음에 복귀를 하는 게 굉장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멈춰서서 생각을 하세요 뭔가 막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랙티스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3F라고 그래서 포커스 내가 무엇을 향상시키려고 하는가 항상 나는 이 프랙티스를 통해서 뭘 향상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옆에 아무리 못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지적해 줄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유명한 선수가 스타 플레이어가 좋은 코치나 감독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옆에서 봐주는 걸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는 능력은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픽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할 때 예를 들면 골프 연습을 하겠다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레슨 프로한테 받아요 자기가 혼자서 그냥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 자리에서 고치게 하고 그러면 향상이 많이 되는데 아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나의 능력은 뛰어내 이런 교수님들 보면 다 연습하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연습을 안 하세요 어디 다치셔가지고 사람은 자기 뭐 뭐라고 하죠 중위 자기 머리 못 감는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잔소리 좀 하고 시작을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 강의 수정 보완사항 해서 제가 웬만하면 리뷰 안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거는 할 수밖에 없어서 잠깐 언급을 하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discrete time sinusoidal signal과 continuous time sinusoidal signal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define이 됐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자 이미의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이미의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이 continuous time signal x of t equals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는 periodic signal입니까 true false true죠 그렇죠 심지어 오메가 제로가 0이라도 어때요 0이라도 우리가 얘는 상수 시그널이고 주기를 찾을 수 있죠 다만 fundamental period가 없을 뿐인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작은 주기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만족하죠 이퀄스 x of t 플러스 오메가 제로 2파이 맞죠 지금 네 어떤 k 맞습니까 k가 뭐가 들어가든 k가 뭐가 들어가든 한번 대입해 보세요 오메가 제로 자리에 아 t 자리에 그러면 이 오메가 제로와 이 오메가 제로가 cancel이 되면서 e to the j 2파이 k가 되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오메가 제로가 분모에 있어도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는 나눴잖아요 조금 전에 오메가 제로가 제로일 때도 주기함수고 오메가 제로가 제로가 아니면 이 분모에 넣어서 나눌 수 있죠 0으로 이제 나눌 수 있으니까 주기함수에요 얘는 어쨌든 모든 k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 똑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x of n equals e to the j 오메가 제로 n 는 오메가 제로에 관계없이 주기함수입니까 자 그럼 일단 똑같은 방식으로 해봅시다 오메가 제로가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1이죠 for all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주기함수가 맞아요 자 이제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있습니까 있죠 1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수만 되니까 어차피 좋아요 그러면 오메가 제로가 제로가 아니면 제로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주기함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죠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쉽게 오메가 제로가 2파이의 유리수 배면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얘가 주기함수가 돼요 그런데 지금 오메가 제로는 그냥 일반적인 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2파이의 정수배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 이런 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e to the jn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비주기함수예요 여러분이 직접 보면 알겠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컴플렉스 시뉴소이랄 시그널이라도 얘는 언제나 주기함수인 반면에 얘는 특정한 경우에만 주기함수예요 오메가가 제로인 것까지 포함한다면 2파이의 유리수배라는 게 유리수에는 제로도 포함되니까 말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지난번 수업 시작해서 왜 제가 이렇게 포사인함수 두 개 그렸잖아요 그것과도 관련이 되죠 얘는 보면 주기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오메가 제로를 제가 쭉 바꾸면 서로 다른 함수가 얻어지는 반면에 위에서는 어때요 오메가 제로 자리에 오메가 제로 플러스 2파이의 정수배를 넣어요 주의를 하세요 여기는 지금 T자리에 T자리에 딴 걸 넣어서 T의 함수로서 주기함수이냐를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하는 것은 오메가 제로에 다른 걸 넣어서 오메가의 주기함수가 되느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오메가를 바꿔도 주기성이 나타나지 않죠 동일한 시그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메가 제로가 2파이의 정수배였던 아니였던 오메가 제로에 2파이의 정수배를 더해주면 동일한 시그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리어드와 프리퀀시라는 것을 정의할 때 처음에는 피리어드를 찾은 다음에 프리퀀시를 정의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오메가 제로를 프리퀀시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주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2파이의 유리수배가 아니면 주기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얘를 라디안 프리퀀시라고 부르겠다 왜냐하면 이 주기라는 것의 한자를 제 생각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주 한 바퀴 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오메가 제로가 단위 시간당 이 단위원을 얘가 바뀔 때 몇 바퀴 도느냐와 여전히 관련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피리어드 시그널은 아니지만 여전히 얘를 주기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프리퀀시라고 죄송합니다 주기가 아니라 주파수라고 주파 일주 한 바퀴 도는 것을 주파한다는 거죠 주파수는 단위 시간당 주파를 몇 번 하느냐 이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전히 프리퀀시라고 부르겠다 자 그 다음에 홈웍 10은 또 어사인이 될 거고요 클릭커블 타임스탬프는 제가 만들다가 말았어요 지난번 강의는 여러분이 좀 만들어주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과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풀이의 트랜스폰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고 수학으로서의 풀이의 트랜스폰만 아니라 그것의 LTI 시스템 인풋 시스템 아웃풋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여러분이 아닌 것이 이 과목에서 배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자 리뷰 안 한다고 했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빨리 하겠어요 최대한 자 첫 번째 우리가 LTI 시스템이 있어요 LTI 시스템의 인풋 인펄스 리스펀스 아웃풋의 관계는 어떻게 됐었죠? 아웃풋이 인풋과 인펄스 리스펀스의 컨볼루션 인티그레이션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듯이 커뮤터티버티 프라퍼티가 있죠 컨볼루션은 따라서 인풋과 인펄스 리스펀스 자리를 바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인풋 H of T 인펄스 리스펀스 X of T 그럼 Y가 또 동일하게 된다고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잘 생각해보면 지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도입했었냐면 LTI 시스템의 프리퀸시 리스펀스라는 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eigen펑션으로서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가 들어가면 eigen펑션이 들어갔으니까 eigenvalue 곱하기 그 인풋이 그대로 나올 텐데 그 eigenvalue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뭐랬어요? 예 프리퀸시 리스펀스라고 했고 그것은 우연히도 시스템 펑션을 S 이퀄스 J 오메가에서 이베류에이션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는 오메가의 펑션으로서 어때요? H of J capital H of J 오메가를 그려 넣을 수가 있는데 걔를 시스템의 프리퀸시 리스펀스라고 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커뮤터 티버티가 말하는 것은 잠깐 이 밑에 줄에 있는 녀석을 생각하면 인풋이 H of T니까 잠깐 인풋이 프리퀸시 리스펀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리스펀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을 시스템 펑션 구한 다음에 S 이퀄 J 오메가 넣은 것이 뭔가 프리퀸시 도메이션 상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게 이제 시메트리죠 일종의 두 자리를 바꿔도 동일하다는 걸 이용해서 입력 시그나도 특정한 컴플렉스 시뉴소이랄 시그날들의 웨이티드 썸 말고도 굉장히 일반적인 시그널셋에 대해서도 컴플렉스 시뉴소이랄 웨이티드 뭐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주기함수가 아니라도 심지어 디스크리트한 녀석이 없더라도 컴포넌트가 그래서 나온 게 어때요 이 프리에이 데리베이션이었죠 어떻게 합니까 일단 비주기함수를 하나 가져와요 비주기함수 비주기함수는 non-periodic이라고도 하지만 많은 책에서 이 A자를 그냥 붙여요 그래서 비주기함수 X 오브 T를 하나 가져와요 그 다음에 얘를 periodic 익스텐션을 해요 주기가 그냥 대문자 T가 되도록 그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X 오브 T가 있는데 그 X 오브 T를 매 캐피탈 T마다 오른쪽 왼쪽 두 배 오른쪽 왼쪽 이렇게 쉬프트하면 주기함수가 얻어지잖아요 그래서 프리에이가 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periodic 익스텐션을 한 다음에 T를 충분히 크게 잡으면 충분히 크게 이게 엔지니어링에서 말하는 뭐예요 충분히 크게는 수학에서 리미트 뭔가가 무한대로 갈 때죠 그래서 극한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네러시스 해석학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해석학은 시퀀스의 학문이고 시퀀스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는 이 시퀀스가 컨버지 하느냐 안 하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포 서피션트리 라지 뭐 썸띵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결과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수학적인 모델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들에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일렉트리칼 시스템 우리가 다루고 싶은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엔지니어들은 뭘 하냐면 매터메틱한 모델링을 해요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어떤 한계가 맞습니까 전류는 예를 들어서 시간의 함수로 나타날 수 있느냐 어느 정도는 있지만 어느 레졸루션에서는 점점점 더 내려가면 양자역학의 문제인데 걔는 파인베링 프라바블리티 덴설티 펑션인데 그게 하나의 파라메터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시각 T의 공간의 밀도 함수로 되니까 그냥 T의 함수만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매터메틱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많은 경우에 최적화를 시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경과 이런 데 가면 이산 최적화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을 배우고 요즘 여러분이 AI라든가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AI 모델들 중에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컨볼루션을 뉴럴 넷이든 뭐든 뉴럴 넷 가지고 트레이닝 시킨다는 과정이 뭐냐면 인풋 아웃풋을 주고는 그 안에 있는 웨이트를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찾는 건데 거기 사용되는 최적화는 대부분이 이산 최적화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연속 최적화고 이 연속 최적화는 많은 경우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캘리큘러스 시간에 배운 그래디언트라든가 이런 게 점점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1학년 때 미적분학 공부를 좀 안 했고 내가 어떻게 좋은 전공을 선택하면 그게 필요 없는 데가 있잖아요 없어요 다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걸 다 따먹었다가 빨리 공부를 하세요 물론 지금 하면 안 되죠 길고 긴 방학 중에 해야죠 1년을 12등분하면 12분의 7은 합기고 3.5, 3.5 12분의 5가 심지어 12시부터 다시 12시 되는데 5시간이 방학인 게 대학 학부 생활이죠 그때 하세요 그래서 다음 과목들을 쌓아 올릴 때 사상 누각이 안 되도록 모래 위에 튼튼한 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때 나의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를 이 큰 수를 밀리언 넣어보고 밀리언 1 넣어보고 밀리언 2 넣어보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해석학적인 어프로치 리미트 예를 들면 노드수와 유저수가 무한대로 갈 때 나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여전히 어떤 구간의 네트워크의 트릿붓이 발산하지 않느냐 내가 어디에 비례해서 네트워크의 노드수를 또는 커페서티를 늘려가면 이게 여전히 잘 작동하는 이런 것을 다 극한을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극한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for sufficiently large something 다시 왜 그런 말을 하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non-periodic signal을 다루고 싶었지만 아는 건 후리의 시리즈고 걔는 periodic signal을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T를 충분히 큰 걸 잡아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타임 대형 말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류가 일렉트리칼 시스템을 만든 게 2000년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T를 2000년 이렇게 잡아버리면 거의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periodic일 때와 아닐 때 그래서 후리의 접근은 뭐냐면 non-periodic signal을 가져와서 periodo-rise 를 해요 periodic expansion을 해서 y를 얻고 y에 후리의 시리즈를 얻은 다음에 주기를 충분히 크게 잡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봤더니 여러분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 부적법 방식으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먼저 제일 위에 나와있는 synthesis equation이라고 불리는 건데 우리의 시리즈로 우리가 리프리젠트를 할 때 x of t를 어떻게 합니까 sigma with respect to k 해가지고 ak2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 summation이 integration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integration으로 바뀌고 하지만 여전히 어때요 후리의 시리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x of t를 e to the j omega t라는 t의 함수로 여전히 t의 함수들의 weighted sum인 거죠 일종의 으로 나타내는데 이제 가능한 omega가 어때요 본래는 죽이지만 무한대로 보내면서 사실은 non-periodic signal이 되니까 많은 경우에 in general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맞습니까 오메가가 모든 주파수로 바뀌잖아요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뭘로 어떤 함수 오메가의 함수로 웨이팅해서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물론 웨이팅할 때 무언가가 이렇게 묶이는 거죠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웨이트가 우리의 코에피션트에 해당하잖아요 우리의 시리즈에서는 근데 걔도 또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시리즈에서 synthesis equation을 또 충분히 큰 어쩌고 t로 했더니 또 equation이 멋지게 나왔는데 걔가 어떻게 됐다구요 걔가 여전히 여기서 마찬가지로 인티그랄이 되고 t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널을 어때요 여기 있는 것처럼 e to the negative j 오메가 t로 해서 만들면 그 코에피션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의 시리즈에서의 synthesis equation과 analysis equation이 이제는 인티그랄 폼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위대한 발견이었죠 처음에는 mathematically rigorous하지 않았고 이걸 보고는 어때요 엄밀함을 좋아하는 학자들이 열심히 이제 e-transform 이런 변환이 존재할 조건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서 다시 이걸로 돌아올 조건 이런 걸 열심히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시그날들에 대해서 성립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리뷰를 간단하게 하면 일단 우리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과목에서는 어때요 처음부터 시그널을 주고 그렇잖아요 걔를 다르게 나타내보자고 했지만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어떤 펑션 a가 있어요 제가 argument를 굳이 쓰진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니까 argument는 어떤 펑션 b가 나오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펑션이 들어가서 펑션이 나오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이 함수 a는 continuous 파라메타가 들어가는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는 어때요 r into r 또는 r into c 이런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여기 c to c 라고 하는 것은 continuous 파라메타 to continuous 파라메타로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예를 들어서 continuous 파라메타 펑션인데 여기는 discrete 파라메타가 되는 부위의 트랜스포메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continuous 파라메타 to continuous 파라메타 부위의 트랜스포메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b라는 녀석을 여기서 y는 continuous 파라메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 of a의 variable는 x라고 합시다 그냥 편의상 x, y 이렇게 했어요 그럼 a of x times e to the j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variable x, y 그 다음에 얘는 x에 대해서 없어져야 되니까 dx에서 적군 그럼 y에 대한 게 나오죠 수학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a라는 continuous 파라메타 함수를 b라는 continuous 파라메타 함수로 바꾸는 부위의 트랜스포메은 그냥 a 곱하기 e to the negative 어 e가 없어졌네요 큰일이에요 그렇죠? 밑에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 e가 사라졌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e to the negative j x, y, dx 이렇게 하고 그냥 바꿔넣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continuous 파라메타 펑션 x of t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x of t가 돼서 우리가 얘가 x of t가 되고 이거는 dt가 된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온 함수를 interpret하기로 후리에의 interpretation으로 주기 주파수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프리퀴스 도메인 그래서 오메가를 썼을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소문자 x of t이고 얘는 걔랑 밀접하게 관련된 어떤 녀석이라서 대문자 x를 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미 시스템 펑션 정의할 때 s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s 자리에 j, 오메가가 들어간 것과 같아서 그냥 여기 나와있는 식처럼 쓴 것일 뿐이에요 수학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to continuous 후리에 트랜스폰 인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continuous time 후리에 트랜스폰 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또 continuous to continuous 인데 inverse 후리에 트랜스폰 이라는 걸 정의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함수 c가 들어가서 어떤 함수 d가 나오는데 여전히 얘도 continuous 파라메타 펑션이고 얘도 continuous 파라메타 펑션인데 inverse 후리에 트랜스폰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포스에다가 이번에는 어떤 베리어블을 잡고 여기서는 편의상 y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아웃포스는 z라고 합시다 d of z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 of y에 e to the j y z dy를 한 다음에 y에 대해서 싸그리 적분하고 1 over 2 pi 해서 그냥 이런 수학적인 정의를 해요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inverse 후리에 트랜스폰 할 때 얘가 오메가의 함수고 얘가 t의 함수라서 여기 있는 y z 대신에 오메가와 t를 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continuous to continuous 후리에 트랜스폰이 있고 그냥 continuous continuous to continuous inverse 후리에 트랜스폰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수학적으로 그냥 두 개의 트랜스폰을 정의했다고 보면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continuous 타임 시그널이 하나 있어요 그럼 걔를 후리에 트랜스폰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시그널의 e to the j 오메가 t 성분들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inverse 트랜스폰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부호를 또 갖고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1 over 2 파이가 있어요 이렇게 헷갈리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후리에 트랜스폰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입력으로 뭔가를 트랜스폰에다 집어넣을 때 항상 얘는 맵핑 룰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인풋의 가능한 집합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후리에는 그냥 대충 설명했는데 수학자들은 사실 트랜스폰이 그냥 별개의 같이 생각해도 되지만 별개의 트랜스폰이 두 개 있는 거고 그럼 가까이 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건 뭐냐면 어떤 시그널이 후리에 트랜스폰업을 하냐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을 집어넣으면 이 접근이 잘 정의되느냐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여기서는 저 집합이 저걸 존재하게 하는 집합이 딱 정의가 되는데 if and only if 로 그게 L1 of R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파라메타가 리얼이고 L1은 뭐였죠 Absolutely Integrable Over R 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써놨지만 많이 쓰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적분을 리만 적분이나 르백 적분을 제대로 배우면 어느 경우든 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Analysis Equation을 봅시다 내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만약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if and only if 얘의 Complex Value Function일 때 모듈러스를 취하고 그러면 얘의 전체 모듈러스와 같겠죠 그렇죠 존재한다면 그런데 그것은 Upper Bounded by Integrand에만 모듈러스를 취한 것으로 바운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때요 E to the Negative j Omega t는 모듈러스가 1이니까 그냥 모듈러스 X of X of T죠 절대값 여러분 절대값이라고 고르는 게 편할 거예요 Absolute value X of T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의 트랜스포머블 할 If and only if 컨디션은 L1 펑션인 거예요 그 시그널이 수학적으로 End of story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타임 펑션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트랜스포머블 하다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타임 펑션을 E to the J 오메가 t의 weighted sum이나 인티그랄로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분석만 아니라 다시 신티사이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걸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좋아요 Absolutely Integrable function에 대해서 Fourier transform을 했어요 우리가 얘를 집어넣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X를 그래서 의미가 있잖아요 이 Fourier transform이 엔지니어링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Absolutely Integrable 란 펑션을 Fourier transform을 하니까 Fourier transform을 했다 하더라도 이 나온 아웃풋이 아웃풋이 여전히 Absolutely Integrable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할 때도 있죠 뭐냐면 열심히 Fourier transform을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합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걔를 Fourier transform도 할 수 있고 다시 inverse transform을 해서 원 시그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는 어때요 X 오브 T를 분석해서 제대로 다시 합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그런 집합은 못 찾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못 찾는 게 굉장히 많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시그나이진 시스템을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은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우리 교과서에 쳐다봐도 해석학 부분은 대충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박사가 되고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막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어네리스트 책을 사먹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른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논문을 쓸 이 퍼펙션을 위해서 열심히 읽었어요 어느 날 그 수많은 책을 읽다 어느 날 딱 그 어떤 이상한 책 중에 하나 제가 사전 책이랑 후레어 어네리스트 책만 한 열몇 권인데 그 중에 하나에서 딱 한 구절 아무도 찾지 못했다 아 그거 보는 순간 몇 년 동안의 그 노력이 정말 너무 헛된 거예요 누가 이걸 말해줬으면 굳이 그걸 찾아내려고 안 했을 텐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여튼 어쨌거나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도 적당히 서피션트 컨디션들을 찾아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시그널이면 후레어 트랜스포머블로 하고 인버스 트랜스포머도 존재한다 근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너무 작은 지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후레어 트랜스포머를 일반적인 르베크 인테그랄이나 리만 인테그랄로 정의하지 않고 이상한 인테그레이션으로 정의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래요 인프라퍼 인테그랄이라고 하죠 적분 구간이 로어리미트 어퍼리미트가 하나라도 무한대인 것을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시그널이 발산하거나 구간 내에서 이 네거티브 인피니티 투 파지티브 인피니티 적분을 항상 내가 관심 있는 데가 센터라고 한다면 또는 센터 영오리진 부근이라고 한다면 적당히 큰 네거티브 델타와 파지티브 델타를 잡고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걔의 극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존재하면 그것을 마치 부리의 트랜스폰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좀 릴렉스트된 부리의 트랜스폰을 정의를 하는데 그게 부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폰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교수님한테 제가 실제로 물었어요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아시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님한테 뭐 부리의 뭐라고 뭐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 적분 구간이 아 저 교수 수학과 수업을 너무 많이 들었구만 뭐 들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돼요 시그널이 L2 펑션이면 즉 스퀘어 인티그러블 한 시그널이면 항상 부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폰이 존재해요 그리고 걔가 L1이면 부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폰과 부리의 트랜스폰이 똑같아요 좋은 일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L1R이면서 L2R이 아닌 것도 있어요 L2R이면서 L1R이 아닌 펑션도 있고 그런데 둘 다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렇게 정의하나 그냥 정의하나 똑같더라는 또 하나는 더 좋은 건 뭐냐면 얘가 앱솔루트 인티그러블 한 시그널은 부리의 트랜스폰을 해요 부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폰을 해서 뭘 얻었잖아요 걔를 가지고 다시 합성을 해요 또 부리의 인버스 부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폰을 하면 오리지널 시그널과 어떠해요 민스케어 센스로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집합이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우리 교과서에서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피하게 하고 여러분 수많은 선배와 예전에 저도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선배니까 그랬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뭐예요 제네랄라이스트 펑셔널 써서 많은 일을 하죠 디렉 델타가 그런데 디렉 델타가 어떻다고요 지난번에 앱슬루틴은 인티그러블 할지 모르겠는데 렉탱글러 펄스의 극한이라고 본다면 그렇잖아요 얘가 어떻다고요 스퀘어 인티그러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싶은 시그널 중에서 어떤 것들이 스퀘어 인티그러블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스퀘어 인티그러블 한 여성만 말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타협으로 나온 것이 그냥 적당히 얘기하고 말자 그래서 어떤 때는 L1 펑션인 앱슬루티 인티그러블티를 막 강조하고 어떤 때는 파이나이트 에너지 얘기만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 저거는 파이나이트 에너지로만 말하면 한계가 있어서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이 안도감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다 뭐예요 우리가 현실을 매터메티칼리 모델링 하려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은 어때요 실제로 저런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앰플리튜드나 이런 것이 너무 크게 나오지만 않는지에 관심을 가지면 될 뿐이에요 많은 경우에 실제로 어때요 시그널들은 다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죠 여러분의 인피니트 에너지 소스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인류가 왜 발전기를 만들려고 고생을 하겠어요 그거 하나 갖다 놓고 주구장창 뽑아 먹으면 되잖아요 영원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 L2 시그널이 중요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인터뷰를 예전에 갔어요 박사를 딱 하고 논문을 좀 멋진 걸 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가 될 수 있겠는데 이래가지고 몇 군데 지원을 했어요 30군데 이상 지원했더니 6군데에서 인터뷰를 하러 오래요 제가 6군데에 다 오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 군데 떨어졌는데 거기가 뉴욕주에 있는 시라큐스 대학이라는 곳이에요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부모님이 고위 공무원이면 많은 분이 시라큐스 대학에서 무슨 행정학 석사 이런 걸 받으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국에서 공무원들이 시라큐스 대학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행정학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장학금을 줘서 파견을 보내거든요 고위 공무원들을 근데 거기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로 갔더니 저기 계신 분이 무슨 어디 국장이 되실 분이고 저기 계신 분이 어느 부서에 잘 나가는 그렇군요 인터뷰를 딱 하는데 인터뷰 세미나를 하잖아요 인터뷰 세미나를 하는데 공개 수업을 해요 공개 강의를 그럼 교수들이 질문하고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선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간 그 전날부터 미묘한 이상한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를 싫어하셨던 어떤 또 교수님이 저보고 이상한 문제를 하나 냈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고 저를 테스트 하신 거죠 문제는 제가 망했어요 그 답을 못해가지고 그랬더니 당연히 시라큐스 대학에서 오퍼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전혀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국에서 미국에 유학 잘 갔어요 와 논문도 잘 썼는데 뭐 연구도 앞으로 잘 할 거예요 그런데 저업 인터뷰할 때 공개 강의에서 이상한 교수님이 별거 아닌 것 같은 하지만 펀더멘탈한 얘가 이론적으로 얼마나 그래도 깊이가 있나 물어보려고 질문을 딱 던졌는데 여러분이 몰라요? 이래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기회가 그때 시라큐스 대학 교수가 됐으면 지금 뭐 정부에 있는 웬만한 차관들은 다 알 텐데 그렇죠? 안타까워요 농담이고 그거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 시그널을 컨티넨스 타임 시그널을 그 E to the J 오메가 T의 어떤 웨이티드 썸띵으로 분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프리퀸스 도메인 상에서 이 시그널이 어떤 성분을 가지는가를 배운 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그것이 인풋 시그널뿐만 아니라 아웃풋 시그널 분석에도 쓰일 수 있고 심지어 인풋 리스판스를 분석해서 eigenvalue, eigenfunction, property를 이용하면 내가 주파수 성분별로 어떻게 쉐이핑을 할지도 알았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과목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걸 잊어버리면 이 과목을 안 드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프리에 트랜스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디렉트 델타 펑션을 먼저 프리에 트랜스폰을 했어요 엄청나게 빨리 변하죠? 모든 성분이 다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디렉트 델타를 딜레이를 줬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전히 모든 성분이 다 있지만 이제 페이즈가 달랐어요 주파수별로 어때요? 리니어 페이즈 쉬프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Right-sided exponential function을 배웠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리뷰가 끝났고 프리뷰를 하자면 이런 수없이 많은 시그널드 리그젬플을 보고 Property of Continuous Time Free의 Transform을 보면 되겠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 하이라이팅을 좀 했어요 델타 펑션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수학적으로 아, 이건 뭐 내 적분할 수 있어? 그래, 델타는 1위지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X of T가 타임 펑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다 했죠? 시각화 시각화 단순화가 여러분의 학습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얘는 E to the J 오메가 T라는 성분들의 어떤 weighted sum 또는 인티그랄로 볼 때 어떤 오메가 성분을 가질까? 결론은 뭐예요? 모든 성분을 가진 거죠 모든 성분을 균일하게 심지어 컴플렉스 웨이트가 1이에요 자, 이제 얘를 딜레이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높이는 1이에요 딜레이를 준다고 해서 뭐 주파수 성분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절대값 사실은 모듈러스죠 매그니튜드는 똑같은데 매그니튜드는 하지만 계산해 보시면 E to the negative J 오메가 T0 T0고 오메가의 함수죠 주파수별로 페이즈가 점점 더 많이 돌아가요 제로에서 멀어질수록 하지만 리니어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제가 여기 안 그랬지만 그리면 앵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H of J 오메가 그러면 이거 오메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앵글만 보면 어때요? J는 빼야죠 그렇죠? 라디안 앵글이니까 네거티브 오메가 T0잖아요 이 기울기가 네거티브 T0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봤고 그 다음에 이 놈인데 이거는 제가 말했지만 A를 리얼로 보겠어요 그리고 A를 양수로 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죠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구하는데 이게 뭐 뭡니까 싶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특히 컨트롤 할 때 여기 왼쪽에 써놨잖아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right-sided 오른쪽인 right-sided exponential function 또는 causal exponential function 이렇게 해요 causal이라는 게 그냥 T가 오른쪽에 non-negative니까 그냥 exponential 이렇게 발산할 텐데 탁 끊었죠 물론 A가 음수가 되어버리면 이제 이상하게 되죠 이렇게 돼서 쭉 올라가겠죠 이런 시그널은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다뤄요 제어에서는 어떤 이유로 practical한 이유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림을 그릴 때는 A가 양수로 해서 E to the negative AT라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를 열심히 계산해요 얘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했듯이 뭐냐면 A가 커지면 원 오브 A가 작아지면서 디렉트 델타와 비슷해지잖아요 디렉트 델타는 어때요 모든 성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A가 커지면 많은 성분들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니까 magnitude를 Fourier transform의 magnitude를 그려봤더니 어때요 A가 커지면 이게 쭉 옆으로 가면서 이 높이는 어때요 A가 커지면 낮아지지만 전체적으로는 스트렝기스트 대비 relatively는 어때요 flat해지는 상당히 이게 디렉트 델타랑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거는 적분하면 어때요 A의 함수가 돼서 A가 커지면 점점 값이 작아지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가 A를 곱해줘요 그러면 적분하면 finite한 값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A를 곱하면 이 높이가 1이 돼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A가 무한대로 가면 그냥 이게 flat해지고 1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풀이의 트랜스폰을 우리는 그 전에 시스템 펑션이란 것과 연관지였어도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S를 집어넣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S를 넣어보세요 J오메가 자리에 그럼 분모에 A 플러스 S가 있잖아요 얘는 수학적으로 언제 문제가 생기죠 분모가 0일 때 그 얘기는 뭐냐면 S 이퀄스 네거티브 A일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네거티브 A가 어디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하다보면 기억할 때 헷갈려요 그러면 그때마다 J오메가 자리에 S를 넣어놓고 언제 얘가 디바이드 바이 제로가 되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이 엑스포넌트 안에 들어가는 계수가 뭔지 찾기가 훨씬 쉬워져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래 너는 짖어라 이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고생할 거예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넥탱글러 펄스가 있어요 넥탱글러 펄스가 그리고 넥탱글러 펄스의 위스가 두 배의 어떤 T1이에요 캡탈 T 서브 1 높이는 1이고 저는 그래서 이걸 사실 좀 안 좋아해요 저는 뭘 좋아하냐면 높이도 1이고 폭도 1인 놈을 좋아해요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어서 좀 있다가 다시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참고로 제가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분의 1 네거티브 1 오브 2 루틸 X 오브 T 저는 이놈을 좋아해요 자 그리고 이제 얘의 성분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얘의 성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얘의 성분 쭉 제로다가 갑자기 팍 튀어오르죠 맞습니까 그러다 또 평평하다가 또 팍 떨어지죠 그러면서 또 평평해졌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저렇게 저렇게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생기려면 결론만 얘기하면 굉장히 큰 성분이 언제나 존재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오메가를 잡아도 그 성분이 0이 아닌 놈이 있어야지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를 부리에 트랜스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오물떡조물떡 열심히 해보면 그리고 이번에 숙제도 냈지만 일부러 이렇게 시메트리칼하게 하고 저걸 적분을 시키면 Oiler's Identity를 잘 쓰면 아름다운 그 사인 펑션이 있는 걸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게 오메가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오메가를 싫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F를 쓴다면요 헤르츠를 헤르츠를 쓰면 더 좋은 일이 발생해요 통신하는 학생들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X of J 2파이 F를 그려볼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캐피탈 X of J 오메가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이 과목에서 근데 저는 그냥 오메가 이퀄 2파이 F로 한다면 F의 엑시스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포기 1인 타임 도메인 넥탱귤러 펄스는 매 인티저 헤르츠에서 제로 크로싱하는 무슨 펑션? 얘를 싱크 펑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돼요 참고로 여기 써놨지만 T로 해서 헷갈리는데 제가 F로 바꿀게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는 sine theta divided by theta에 대해서 했고 theta는 당연히 radian frequency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limit theta가 0로 가면 for sufficiently small theta에 대해서는 1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분모에 있는 theta와 분자에 있는 sine theta가 거의 같다 즉 그게 말하는 건 뭐였냐면 물리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거예요 엔지니어링 센스론 sine theta는 theta와 거의 같다 언제? for sufficiently small data 제가 아까 for sufficiently large 얘기를 했던 것처럼 for sufficiently small도 엔지니어링 센스로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면 분모는 제로로 나눌 수 없어서 이렇게 했지만 제로일 때 일부러 1이라고 정의를 하면 이제 sink function은 연속 함수가 되면서 이렇게 pick에서 1을 갖고 매 인티저마다 제로를 제외한 origin을 제외한 인티저마다 제로 크로싱을 하는 함수가 되는데 주의할 것은 이거죠 어? 잠깐 뭐지? 이거 sine이잖아 sine은 other function인데 근데 other function을 other function으로 죄송합니다 other function으로 나누면 even function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even이 나온 거에요 제로에서는 안되는데 억지로 연속이 되도록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저 sink function은 참고로 여러분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유니스트 있잖아요 유니스트 1회 입학시험에 수학문제가 나왔는데 진짜 멋있는 문제가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는 유니스트 교수님들을 다 안 뽑다 보니까 포항공대랑 유니스트랑 좀 가까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학교 교수님들한테 자 수당을 드릴 테니까 좀 와서 입시를 도와주세요 해서 제가 면접하러 갔어요 면접 교수로 근데 수학문제가 너무 잘 만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sink를 그림 그려서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게 나와서 제가 요런 요런 풀이도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했더니 출제 교수님이 아무도 그렇게 안 풀 것 같다고 했고 적어도 제가 들어갔던 면접장에는 아무도 이렇게 안 풀었는데 sink가 굉장히 중요한 함수에요 여러분 아무도 사인 세타 나누기 세타를 그려본 적 없죠 아마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문제집이나 이런 데 저 그래프를 그려놓고 뭘 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매우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 배운 신기한 펑션들을 쭉 리스팅하면 제일 먼저는 당연히 Oilers Identity에 나오는 E to the J 오메가 T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디렉트 델타 펑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니스텝 펑션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sink 펑션이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번에 무빙에버리지를 무빙에버리지하는 필터를 프리퀸스 도메인상에서 나타내 보라고 했잖아요 하면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여러분이 sink 나누기 sink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분모들은 없어지면서 sign 나누기 sign 꼴이지만 sink 나누기 sink에요 주기가 다른 주기라고 하면 이상한 제로 크로싱 레이트가 다른 sink 두 개를 나눈 것 그것을 찾아보면 discrete time 디리클레 커널 이렇게 부르고요 얘는 그냥 그냥 continuous일 때는 sign 나누기 sign을 그냥 디리클레 커널 이라고 많이 하고요 얘는 sink 펑션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이게 길이가 이제 1이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이걸 기억을 하세요 이거 기억하기 워낙 쉬우니까 주의할 것은 라디안이 아니에요 헤르츠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저게 헤르츠냐면 여러분을 가르친 인간이 조준호가 뭐예요 통신쟁이라서 라디안 포르세크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페어가 되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돼요 2t1배가 된 거죠 1에서 맞습니까 이게 1일 때 매 1마다 제로 크로싱이 있었는데 이게 길어졌어요 예를 들면 2t1이 굉장히 큰 수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거꾸로 얘가 굉장히 작은 값이면 어때요 팍 튀었다가 빨리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주파수 성분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t1이 작으면 제가 할수록 이 큰 값이 이렇게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로싱 되려면 얘가 어떻게 트랜슬레이터 돼야 될 것 같아요 1이라는 녀석이 1이라는 녀석이 얘의 역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어때요 제로 크로싱이 오메가예요 이제 라디안이에요 t1이 커지면 t1이 커지면 좁아지고 t1이 좁아지면 커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흥미로운 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capital X0 즉 후루의 트랜스폰을 제로에서 이벨유에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죠 이 값은 그냥 X의 인티그랄이다 왜 그래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냥 analysis synthesis equation을 써놓고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analysis equation에서 오메가 자리에 제로를 넣어보세요 그럼 e to the 1 e to the 0니까 1이죠 그냥 이거죠 뭐냐면 타임 펑션을 그냥 적분하면 게이 후루의 트랜스폰 이베루에이티드 앱 0 라디안 퍼스트 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의 적분은 값이 얼마예요 2t1이죠 여기 있잖아요 2t1 똑같은 짓을 또 할 수 있어요 synthesis equation에서 X 오브 제로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symmetry에 의해서 후루의 트랜스폰을 그냥 적분한 거겠죠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얘를 적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sink function을 그냥 적분하라 그러면 여러분 적분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저걸 저걸 할 수 있겠어요 sin set over set를 여러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라는 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해보세요 저 적분할 수 있어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걔를 트랜스폰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얘의 제로에서의 값 1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적분하면 1이에요 놀라운 1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1 over 2 pi의 1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라디안이랑 맨날 헷갈려요 그렇죠 죄송해요 1이 아니라 1 over 2 pi 곱하기 2죠 죄송해요 어쨌거나 그래서 얘를 얘를 늘리면 얘가 줄어들죠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늘린다는 얘기는 천천히 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프리퀸시 도메인 상에서는 로우 프리퀸시 컴포먼트들에 몰려있죠 천천히 변하니까 그렇잖아요 빨리 변할 필요가 없으니까 낮은 주파수가 있고 타임 도메인 상에서 매우 빠르게 해요 그러니까 크런치를 시켜놓으면 주파수 능력에서는 많은 하이 프리퀸시 성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T가 분모에 들어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얘가 뭐예요 지금 오메가 T1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모든 신유소이덜 펑션들은 어때요 아규먼트가 유니틀리스여야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이런 걸로 전개하는 걸 생각해보면 어때요 유니트가 있으면 얘 유니트는 1일 수도 있고 X 유닛 본래 X 유닛일 수도 있고 X 제곱의 유닛 세상에 그런 건 없죠 유니트가 미터면서 미터 제곱이면서 미터 3승이면서 미터 4승이고 미터 무한대승인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리즈 전개할 때는 아규먼트가 0이어야 된다는 걸 잘 생각해보면 오메가는 어때요 당연히 퍼세크가 돼야지 얘랑 캔슬리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쨌거나 그래서 싱크 펑션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이 기억을 쉽게 하려면 라디안 프리퀸시보다는 헤르츠를 써서 이 두 그림을 기억하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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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할 거예요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싱크와 프리퀸시 도메인 상에서 렉탱귤러 펄스로 하거든요 듀얼러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긴 게 어때요 프리에 트랜스폰과 인버스 트랜스폰은 뭐만 바꿔놓고 스케일 약간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헤르츠를 쓰면 앞에 스케일하는 원오버 투 파이도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듀얼러티라는 게 나와서 매우 중요하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건데 자 요거는 e to the negative at 제곱인데 여러분은 이걸 어디서 봤냐면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때 확률미 랜덤 프로세스 랜덤 베리어블 시간에 배웠어요 이렇게 돼서 얘가 그림을 그리면 이걸 x축으로 잡고 이게 제로면 어떤 view 근처에 이렇게 bell shaped bell curve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충 이 폭이 시그마에 비례하는 맞습니까 정규 분포 확률 밀도함수예요 얘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앞에 그냥 coefficient은 날렸어요 편의상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날리고 그 다음에 negative at 제곱이라고 한 다음에 a는 양수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뭐랑 비슷합니까 여기서 e to the 한 다음에 negative 요 녀석 1 over 2 시그마 제곱을 그냥 a로 바꾼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x를 t로 바꾸고 x 마이너스 m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t의 함수로 본 거예요 x의 함수로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양 자체는 어때요 모양 자체는 얘랑 4등 다를 바 없고 m가 센터인데 min인데 이제 제로가 min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 여기서 a를 크게 하면 그림이 어떻게 바뀔까요 타임드 메인상에서 그 얘기는 시그마를 작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기 좀 익숙하거든요 시그마는 분산에 해당하잖아요 표준 편차 그러니까 a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a를 양수로서 점점 크게 한다는 얘기는 분산이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어때요 점점점 내로우하면서 피키해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a를 크게 하면 어쨌든 얘가 내로우해지고 피키해진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피크에 대해서 루트 2분의 1인 지점을 잡았더니 분모에 a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a를 키우면 얘가 피키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오시안 펄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걸 가오시안 덴설티라고 하듯이 이런 것처럼 제가 그냥 통신을 전공하기 때문에 황림이 랜덤 프로세스도 가르쳤고 신호미 시스템을 해서 묶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얘들은 다 같이 중요한 거예요 비슷한 거고 계속 나와요 물리 시간에도 나오고 자 이 펄스를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건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펄스가 타임 도메인에서의 모양과 프리퀀스 도메인 상에서의 모양이 똑같은 유일한 함수예요 예를 들면 아까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디렉트웨터 어때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엄청나게 피키했죠 프리퀀스 도메인 상에서 그냥 병평했잖아요 맞아요 얘는 이제 어떻습니까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그 얘기는 뭐냐면 얘도 얘도 e to the 네가티브 어떤 파지티브 넘버 타임스 오메가 스퀘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벨커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e to the 네가티브 오메가 제곱 t 제곱 x 제곱 이런 게 다 벨커브예요 벨커브는 벨커브로 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우리가 싱크 펄스 배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요 여기서 조금 확대해 볼게요 글씨가 조금 흐린데 자 보세요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절반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정하죠 사실 베리언스랑 관련이 있잖아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여기서는 어때요 거꾸로 얘가 분모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산이 커지는 것처럼 된다면 얘가 스무드하게 변하잖아요 말 그대로 얘는 어때요 DC 텀 컨스탄트 텀이 제로 프리퀸시 텀이 많아지고 거꾸로 얘가 줄어들면 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물리를 들으면 양자역학 시간에 uncertainty principle 나오는데 증명할 때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위치와 속력이었나요 그때는 그것의 곱을 특정할 수 없다 어느 이상 못 내려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관측을 할 때 그게 요 프리에 트랜스폰 페어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의 RMS 타임위스 여기서 RMS 밴드위스의 프라덕트가 얼마 이하로 될 수 없다 그래서 타임 밴드위스 프라덕트의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거기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하나 보면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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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손으로 해보셔야 되겠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제 강의를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손으로 해보지 않으면 프랙티스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아요 강의만 듣는다고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고등학생을 보니까 좋은 강의를 많이 듣는데 일단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겨드랑이 안에 가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누르고 있는데 아 이거 아니에요 펜을 딱 들고 종이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써가면서 그리고 스탑 앤 띵크 해요 알겠어요 그냥 틀어놓고 계속 가잖아요 그럼 제가 틀어가 뭐 하는 거냐 지금 TV 뭐냐 제발 좀 멈춰놓고 생각해라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동안 어때요 강의가 계속 진행되죠 곤란한 거죠 실제로 제대로 된 강의를 한 시간짜리를 들으려면 한 세 시간쯤 걸리죠 멈춰서 생각하려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강의 세 번 그냥 듣는 것보다 세 시간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컨티넌 스타일 푸리의 시리즈와 푸리의 트랜스폰을 연결하려고 해요 뭐 이거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좀 생각보다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봅시다 일단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걔를 푸리의 트랜스폰을 했더니 델타 펑션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알지브라이크하게 뭐 뭐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비주얼라이스 지오메트리칼하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오메가 축에서 오메가 제로에 그렇잖아요 오메가 제로에 델타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엔지니어링 센서로 자꾸 물리적으로 하면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까 전자동기공학적으로 무슨 의미에요 모르는 시그널이지만 성분이 어때요 다른 모든 데서는 없고 오직 오메가 제로에서만 있죠 근데 그런 시그널은 뭐에요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죠 그러니까 뭐냐면 J는 어때요 얘를 인버스 소리에 트랜스폰하면 뭐에 비례해야 됩니까 비례 상수는 모르더라도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에 비례한 게 나와야죠 요렇게 맞습니까 요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보고는 딱 주자마자 계산해야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보고 stop and think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뭐가 될지 이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엔지니어링 센스가 생기는 거예요 인튜이셜이 자 그래서 실제로 대입해서 보니까 어때요 적분이 어렵진 않죠 그냥 델타의 시프팅 프로퍼티를 쓰면 어때요 이 적분을 하면 얘는 없어지고 오메가 제로에 오메가 제로를 넣고 튀어내면 되니까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상대로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에 비례하는데 스케일 하는 게 있죠 이 스케일 하는 걸 싫으면 저처럼 헤르츠 단위를 쓰면 간단하죠 헤르츠 단위를 쓰면 예를 들면 이게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 제로는 당연히 어떤 2파이의 F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요 캐피탈 X 오브 F 이퀄스 델타 오브 F 마이너스 F 제로는 이거를 인버스 부리의 트랜스폰을 하면 어떻다고요 X 오브 T는 E to the J 2파이 F 제로 T 그러면 이제 1 오브 2파이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죠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후리의 시리즈와 연결하는 거잖아요 후리의 트랜스폰과 그 얘기는 뭐냐면 피리어딕 시그널의 후리의 트랜스폰은 뭐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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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기 싫어서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싶지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피리어딕 시그널은 후리의 시리즈로 해서 분석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는 다시 우리가 새로 만든 툴로 그전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좀 더 버스 타일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봅시다 여기서 어떤 주기 오메가 제로 이것은 어떻게 돼요 2파이 디바이바이 캐피탈 T죠 여기서 T가 주기니까 그것의 K배 하모닉이죠 K번째 하모닉 그 다음에 AK가 후리의 코에피션트예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운 게 뭡니까 방금 배운 게 E to the J K 오메가 제로 T는 2파이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후리에 트랜스폰 한다는 것은 바로 시그마 AK 그대로 있고 얘의 후리에 트랜스폰 2파이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죠 그러면 무슨 그림이 그려지느냐 주기 T인 주기 함수의 후리에 트랜스폰은 시리즈가 아니고 후리에 트랜스폰은 어떻습니까? 오메가 도메인 상에서 디렉 델타들이 펀더멘탈 라디안 프리퀸시의 정수배에서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프리퀸시 도메인 컨셉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인트로듀스 해줄 때 거랑 거의 똑같죠 다만 차이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때는 그냥 이렇게 했었어요 자 우리 A 서브 K가 K번째 프리에 콜피션트고 걔랑 관련된 것은 K 타임스 펀더멘탈 라디안 프리퀸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안 프리퀸시 오메가 축에서 우리가 그 위치들을 잡고 거기다가 스탬 펑션으로 그립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프리에 콜피션트 값이 그런데 그거를 이제 프리에 트랜스폰한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높이에다가 2파이 곱한 것을 디렉 델타 펑션의 크기로 갖는 디렉 델타들로 바꿔놓으면 이제는 그런 스탬 펑션 쓴 걸로 하지 않고 마치 그냥 넌피리어딕인지 피리어딕인지 신경 쓰지 않고 구한 프리에 트랜스폰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우와! 프리에 트랜스폰으로 피리어딕 시그널까지 핸들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는 뭐예요? 지금 보세요 얘는 타임 도메인 펑션이에요 지금 얘를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써서 그냥 타임 도메인 펑션으로 다시 나타냈어요 주기함수 중에서 어때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굳이 프리에 코에피션티를 그 어네러시스 이쿠에이션 쓰지 않고도 구할 수 있었죠 어떻게? 오일러스 아이덴티티 또는 오일러스 포뮬러를 써서 그래서 하면 어때요? 요 각각이 뭐예요? 아까 2파이의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잖아요 얘는 네거티브 오메가 제로 그래서 여기 있지만 2분의 1에 2파이가 곱해져서 파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오메가 제로와 네거티브 오메가 제로의 높이 파이인 디렉트 데이터 두 개가 있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라인 스펙트럼을 갖는다 근데 스펙트라라고 했는데 스펙트럼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라인 스펙트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F를 쓸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훨씬 쉬워요 인생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괴상한 놈을 봅시다 좀 더 괴상한 놈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왜 하는지 자 지난번에 지지난 시간에 제가 요걸 뭐라고 했죠? 임펄스 트레인 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샘플링 펑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을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로 바꾸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배울 거라고 학기 초에 얘기를 했잖아요 컨티뉴스 타임 투 디스크릿 투 디스크릿 투 말고 컨티뉴스 투 디스크릿 투 디스크릿 투 컨티뉴스도 배울 거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해서 컨티뉴스 타임 투 디스크릿 타임 컨버터인데 그것을 회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샘플러와 퀀타이저로 나눠서 생각해요 근데 그 샘플러 부분이 좀 애매한데 그 부분을 수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생긴 놈을 곱해요 그래서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을 얻어요 수학적으로 알겠어요? 그렇게 쓸 때 이 시그널을 샘플링 하는 데 쓰는 시그널이라고 해서 임퍼스 트레인이라고 안 그러고 그때는 샘플링 펑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샘플링 펑션은 풀이의 트랜스포메이션은 뭘까요? 이러면 좀 이상하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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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없으면 뭐예요? 디렉터 하나만 있으니까 그냥 컨스탄트죠 얘는 딜레이한 버전이잖아요 컨스탄트 같은데 아까 뭐였지? 딜레이를 주면 e to the negative 그래서 linear phase shift죠 걔들이 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얘를 바꾸면 여기도 써놨지만 그냥 바꾸면 이렇게 생겨먹어요 이렇게 또 무한합이죠 그렇죠? e to the negative j omega nt capital T 인 어떤 주파수가 오메가의 아니 아니 오메가의 함수로서 그렇죠 오메가의 함수로서 주기함수인 e to the negative j omega nt를 모든 n에 대해서 썸한 거죠 오메가의 함수예요 이러면 여전히 보이는 게 없잖아요 뭐 어쨌단 말이야 이러면 무한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적용하지 않고 트릭을 써요 아 얘도 우리가 지난번에 generalized 우리의 시리즈 즉 generalized 펑션을 구할 때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프리의 시리즈로 먼저 나타내요 임펄스 열도 주기함수라고 생각하고 프리의 코에피션트를 찾으면 여러분 했듯이 one over capital T였죠 모든 성분이 그래서 일단 ak가 one over capital T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프리의 시리즈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one over T로 바꿔요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녀석을 프리의 트랜스포먼 2pi에 디렉트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서 one over T를 넣으면 2pi over T로 해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되죠 자 타임 도메인 임펄스 트레인은 프리퀸스 도메인 임펄스 트레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너무 재밌죠 그렇죠 신기하고 이것이 나중에 샘플링 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은 샘플링 안 하고 못하거든요 다음 학기에 개설될 거라고 했어요 양현정 교수님이 개설하세요 그거 들을 수 있는 학생 분명히 들으세요 반드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뿐만 아니라 이번 학기에 이미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정보통신공학개론 모든 디지털 통신이든 제어든 다 필요해요 디지털 제어, 디지털 통신, 디지털 신호 처리 전부 다 필요해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나중에 이걸 가지고 프리퀸스 도메인 상에서 모듈레이션 프로퍼티 이런 게 여기 신호인 시스템도 저 뒤에 나와요 우리가 아웃라인 봤을 때 저 뒤에 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그때 또 나와요 끝도 없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함수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타임 도메인 인펄스 열은 프리퀸스 도메인 인펄스 열이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겠어요 이 T를 크게 하면 할수록 이 간격은 줄어들겠죠 거꾸로 이 간격을 줄이면 이 간격은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도 기억해 놓으면 매우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프로퍼티가 나오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보면 또 테이블 이만큼 정리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디니어러티가 성립하고요 정의대로 넣어보세요 적분에 그 다음에 이건 시프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임 딜레이 하면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 턴이 곱해진다 이건 아까 했었어요 그렇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딜레이를 주더라도 매그니튜드는 안 바뀐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15음 이런 거 우리가 두두두두 이런 거를 타임 기준을 제로를 여기를 잡나 여기를 잡나에 따라서 내 귀가 다르게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매그니튜드는 그대로 있을 거라는 딜레이를 준다고 매그니튜드가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를 준다 딜레이는 타임 도메인 딜레이는 프리퀸스 도메인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를 준다 이거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칸주기 스메트리인데 이거는 뭐 여러 번 강조했듯이 리얼 시그널의 프리의 트랜스폰은 칸주기 스메트리를 가져요 이렇게 이건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죠 대입해 보면 나오니까 프리의 시리즈 할 때도 똑같이 나왔어요 프리의 코에피션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는 프리의 코에피션트의 매그니튜드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했죠 리얼 이분이다 매그니튜드 시설에서 취했으니까 그 다음에 앵글은 리얼 어드다 그 다음에 리얼 파트는 리얼 이분이고 이미지리 파트는 리얼 어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미지리 파트는 J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인데 제가 얘기했지만 거의 99.99%의 엄밀한 데피니션은 컴플렉스 넘버 A 플러스 J B가 있을 때 A B는 리얼이고 J는 스퀘어루트 오브 네거티브 원일 때 이미지리 파트 오브 Z는 J B가 아니라 B라고 했어요 저도 이거 많이 헷갈려가지고 예전에 항의를 받았어요 왜 교수님 자꾸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그러고는 계속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끝도 없이 나오죠 아 나도 지겨워 이런 얘기죠 그렇죠? 교수님이 친구 교수님이 10년도 더 전에 강의로 만들면서 아 너무 지겨워 자 이걸 봅시다 이건 타임 스케일링이라고 돼 있는데 스케일을 할 때 잘 보세요 자 이 A라는 걸 한번 보세요 A라는 것은 리얼 넘버예요 여러분에게 X 오브 T가 주어져 있고 새로운 Y 오브 T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Y 오브 T 이퀄스 주어진 X 오브 AT 그리고 A를 바꿀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복학을 해서 수업을 들을 때 어떤 학생이 디지털 과목인가 해서 프로젝트 우리 때는 뭐예요 과목마다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했어요 디지털 프로젝트를 했는데 얘가 만들었어요 CPU 막 붙이고 해가지고 버튼 꽂고 누르면 몇 배속으로 나오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 녀석이 이걸 구현을 재밌게 했더라고요 자 A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자고요 A를 O로 하면 자 소리가 소리라면 X 오브 T가 스피커에 넣었어요 우리가 X 오브 T와 X 5 T를 넣었어요 어느 게 더 빨리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안 헷갈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가장 심플한 이그젠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을 아니까 얘를 생각하세요 이게 아주 좋아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몇 년 교육을 해보니까 이 시그널이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그래서 이게 MR은 멘탈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심플리스트 이그젠플인데 굉장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컴플렉스 넘버 코이씨트고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를 생각해보세요 자 얘를 X라고 생각하고 Y를 Y 이퀄스 X 오브 5 T 해보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A가 1보다 클 때죠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가 5배 커지잖아요 그 얘기는 당연히 뭔가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두우 하던 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딱 느낌이 뭐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 A가 1보다 큰 실수면 빨라지는구나 타임스케일을 해서 빠르게 플레이하는 거 맞아요 타임 도메인 컴프레이션이라고 해요 더 빠르게 시그널이 이렇게 오슬레이션 한 번 하던 걸 쫙 줄이며 여러 번 하잖아요 단위 시간 그 다음에 A가 음수예요 죄송합니다 A가 0이랑 1 사이에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느려지는 건가 필요 없어요 여기 넣어보세요 주파수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쭉 하니까 이게 다일레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기억하면 그 다음 게 너무너무 쉬워요 봅시다 다만 여기서는 주의해야 돼요 절대값 A로 나눠줘야 되는데 한 번 봅시다 이거는 대입해 보면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오메가 제로에 제로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컨스턴트 C죠 걔는 뭐라고 했어요 디렉트 델타가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2파이의 델타 오브 오메가가 나와야죠 그러면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근데 오메가가 제로면 A가 뭐가 되든 간에 양수면은 A가 뭐가 되든 간에 얘가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제로니까 동일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보세요 오메가가 제로면 A가 양수인 실수 뭘 넣어도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프리에 트랜스포하면 2파이 델타 오브 C타임스 2파이 델타 오브 오메가고 얘도 C타임스 2파이 델타 오브 오메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A분의 1 곱하기 델타 오브 한 다음에 오메가 자리에 A분의 오메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요 놀랍게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디렉트 델타 펑션이 있어요 걔를 오메가 분의 1로 스케일을 해요 오메가 자리 아규먼트를 그 다음에 또 앞에다가 절대값 A분의 1을 넣어요 그러면 갔대요 이거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이 델타 오브 T였지만 그냥 델타 오브 오메가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제로를 중심으로 넥탱귤러 펄스를 만든 다음에 걔의 극한을 생각하지 말고 걔를 그냥 이렇게 스케일하는 걸 해보세요 그러면 A가 양수든 음수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 생각하면 폭이 똑같죠 맞습니까 해서 해보면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건 고등학교 때 그걸 해보면 돼요 어쨌거나 그래서 실제로는 음수일 때도 작동해요 얘가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그래서 매우 유용해요 이걸 넣어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런 등식도 얻을 수 있고 매우 유용하다 자 이제 봅시다 타임 리버스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안 쓰지만 저 때는 테이프 리코더를 썼었죠 거기 보면 플레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패스트 포워드랑 패스트 리버스를 누르면 패스트 포워드라면 말이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빨리 얘기하고 거꾸로 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해보신 사람들은 잘한 거고 못해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중고 마켓에서 테이프 들어가는 걸 사가지고 녹음을 한 다음에 장난쳐보세요 매우 교육적이에요 자 그러면 X 오브 T가 좋아졌고 게이 프리에 트랜스포이 캐피탈 X 오브 J 오메가일 때 타임 리버스하면 프리에 트랜스포이 어떻게 바뀌겠냐는 거예요 캐피탈 Y 오브 T가 X 오브 네가티브 T일 때 캐피탈 Y 오브 J 오메가는 캐피탈 X로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의 정의에 넣어서 할 수 있어요 그걸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타임 리버스 그 다음에 컨주게이션 컨주게이션도 하고 타임 리버스하고 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X가 있고 X 오브 네가티브 T가 있고 X 컨주게도브 T가 있고 X 컨주게도브 네가티브 T 네 가지에 대한 프리에 트랜스포을 다 알아야 되는데 물론 첫 번째 줄은 캐피탈 X죠 첫 번째 줄은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헷갈려요 아 뭐였지 안 헷갈리는 방법은 다시 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정의에 대입해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네가티브 T를 넣어봐요 여기다가 그럼 뭐가 바뀝니까 네가티브 오메가 제로가 되죠 이렇게 하지만 이 높이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플립하면 돼요 좌우로 프리에 트랜스포을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타임 리버스 하면 프리퀸스 리버스 하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만약 컴플렉스 시그널이 있어요 컨주게이션을 하면 프리에 트랜스포 어떻게 바뀝니까? 또 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컨주게이션을 해보세요 그럼 C 컨주게이션이 되고 얘는 네가티브가 되죠 아 프리퀸스 도메이션에서 플립이 되면서 값도 컨주게이션을 해야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어디 갔어요? 어디 써놨는데? 아 밑에 써놨어요 이렇게 돼요 자 컨주게이션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고 컨주게이션 자 그 다음에 타임에서도 리버스를 하고 컨주게이션도 해요 또 그럼 프리퀸스 도메이션 상에서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컨주게이션만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이 어때요? 얘를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말했지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보고 찾아내야 된다는 게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시간이 좀 지나버렸는데 큰일이네 진도가 늦어서 정말 다음 시간에는 리뷰를 적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복습을 좀 많이 해서 오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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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